잠깐만 야 또 지붕 어 또 지붕 야 빨리 나 안돼 늦어오는거야 이 지붕을 하네 저거 다시 내려온다 내려온다 또마시대 부츄냐야 또마가 왔다 깨끗번호 주라 오늘은 내가 꼭 딴다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기가 다 대나무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벗고 씹혔나보네 헉 야 문 빗자루에 구신붙어있었어 빗자루에 구신붙어있었어 빗자루에 구신붙어있었어 빗자루에 구신붙어있었어 와 씹아 조명 잡네 대기오른자리 돌아댕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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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나 무섭다 저거 돌아댕니다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맞다 저거있다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그저 여기구먼 뭐야? 누구야? 있다 있다 이리와봐 너 너.. 뭐야 너? 누구야? 누구야? 호랑이가 가버려! 풀숲 쪽으로 가네 풀숲 쪽으로.. 풀숲 쪽으로 다녀 풀숲 쪽으로 다녀 와.. 존나 무서운데.. 시바..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본 건 아닌데.. 태아령 같기도 해요 지금.. 태아령.. 태아령.. 아이언맨.. 대급박 헬멧.. 아이언맨.. 대급박 헬멧.. 아이언맨.. 이 새끼 또 음주해하고 여기다가 지껏 흘려놓고 갔네.. 미국이나 지켜라.. 대한민국은.. 민국이는 우리가 지킬라 않게.. 아이언맨.. 어? 뭐야 이거는? 아.. 아이없네.. 그.. 니 친구가 타고 다니는.. 그 뚜껑이다 이거.. 맞지 이거.. 실버색.. 스페이스 그레이.. 아이폰.. 너무 멀리 같냐? 미안.. 드리그 생각이 안났어.. 미쳐버렸다.. 서거 서거.. 해보.. 한글.. 다 누구랑 읽을 수 있는거야.. 회사기에서.. 여러분들 알았죠? 다 알았죠? 해보.. 아니 원래 좀.. 한자 이런거 읽을때 원래 좀.. 흘려서 읽어요 흘려서.. 흘려서.. 흘겨서 읽으니까.. 내가 원래 끌려서 읽거든 와 진짜 너무 무섭네 여기 계세요 붙은 눈이.. 붙은 눈이 이미 좀.. 예전에 살벌하게.. 같이 조심해야 돼 여기가 붙은 눈이 쎄요 쎄는 애기에요 쎄는 애기 야 또 지붕!! 야 빨리 나오.. 빨라와!! 빨라와!!! 아 뭐야!! 왜 어디로 갔어!! 지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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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뭐야? 물에 지붕이 있었는데 뭐야? 저거 뭐야? 이게 뭐야 저거.. 뭐야? 저거 뭐야 저거.. 저거만.. 바람이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저거만 흔들려 뭐야? 바람이 아니야 저거만 흔들려 도움들리나 뭐야? 가보자 근데 저 뒤에 뭐야? 저 뒤에 뭐야? 뒤에 뭐야? 뒤에 뭐야 저거? 야 방금 그거 뭐야? 야 방금 그거 뭐야? 뭐야 저거.. 저거 뭐야? 야 저기 봐봐 직선으로 봐봐 직선으로 직선으로 봐봐 직선으로 봐봐 직선으로 봐봐 직선으로 Echo 와.. 진짜 무서운데.. 와.. 진짜 무서운데 저게.. 와.. 진짜 무서운데 저게.. 저거 뭐야? 잠시만요 피 피 피 피 피 와 완전 진짜네 만지기 싫다 이거 만지기 싫어 이거 기운이 안고러고 있는데 계속.. 장난아니에요 기운이 여기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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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..? 와.. 기분이 세.. 또 말소리 들려 말소리.. 말소리 들려 말소리.. 말소리.. 와.. 여기 너무.. 머리 아프다.. 하나가 아닌 것 같아.. 하나가 아닌 것 같아.. 누굴 길이 이겨오는 건데 지금.. 내 화를 죽음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.. 뭔 소리야.. 뭐라는 거야 지금.. 좌우.. 아.. 빨리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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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야! 분명히 계신 기운이 있는데 지금.. 보이기도 했었고 아깝참에.. 아.. 아.. 와.. 와.. 너무 무서워 와.. 시원하네.. 안 되었다.. 이게 너무 오래다.. 큰일 날까? 빨리 가자.. 위험하다.. 지금 문준형 말고도 다른 애가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구독! 좋아요!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